나이스 브라보 음? 이러면은 카밀이 정글인가? 어쨌든 이 판도 들어오는 애들 많으니까 선지공격으로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카밀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요즘에 갱갱갱 메타다 보니까 카밀 정글이 다시 나오는 건가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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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짜증나게 게임하네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성장형 정글 챔피언이랑 갱형, 갱킹형 정글 챔피언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난 나쁘진 않아요 야 너무 불안잡아 아이고 세상에 망했네 피관리가 너무 안됐었다 까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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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 15세 쩔어 20세 다행이 한편 8세 1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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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호 야 레네토님 벌써 6레벨이야? 킬먹어가지고 레벨이 순간부터 높아졌구나 와 씨 위험할 뻔했다 나이스 브라보 나 이거 두번 이걸로 풀렸는데? 초반에 망한거 에헤헤 그럼 쓰자 야 근데 케이틀링이 죽었네? 나 빼든 나이스 야 이러면은 이제는 우리꺼 아닌가? 나 빼든 빡세다 확실히 슬로우 걸고 날려붙으니까 답이 없네 다진 나이스 되어있는 일로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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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진 와 이게 저쪽에 cc기가 많으니까 이게 뭐가 안된다 얼렛 와 진짜 쪼라지 봐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다 이거 초시계를 쓸 걸 그랬나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아까웠어 나이스 야 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다 잡아서 다행이다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읏 어 우와 이걸 사네 . ㅋㅋ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야 이거 바론으로 연결시키자. 제발 잡아줘. 막아야지 세트라. 이로는 부서지겠네. 이게 맞냐? 나 진짜 너무 힘드네. 끝났네. 우와 씨 딜 꼬라지방. 어? 뭐야? 야 문도가 어떻게 잡았어? 아 근데 얘네 둘 다 노딜인데? 할만한데? 아니 왜야 세네. 오. 야 끝났. 끝나진 않겠다. 이게 그나마 화공 영혼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괜찮아졌네. 예전에는 잠깐 부활이었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 지금은 선녀네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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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! 어 뭐야 나이슬 야 끝내 끝나지 문도 풀... 너 왜 풀피야? 와... 이걸 이겼네 와... 이걸 이기네 세상에 롤 참 어렵다 하핳